헬로 차이칼 차이칼 지금 시간이 저녁 10시인데 가오산로도 가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 가오산 밤 해야되니까 시간 좀 늦으니까 정부도 사러 가시면 안되요 와우 관광객들 꽉 찼어 헬로 어 여기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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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 가요. 아 캠핑 보다 막 취미가 있었다. 캠핑 샷기가 멋있어. 택배샷 하나 사는데 군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. 10만 원인데. 아 대박. 한성보이는 거 같아. 자 지금은 새벽입니다. 왜 이렇게 더럽지? 자 지금 새벽까지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떠위가 카타르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편집을 미리 조금 최대한 많이 해놔야 돼요. 이게 그 어저께 타놓은 단백질 파우더인데 밑에는 단백질 파우더, 위에는 우유. 분명히 잘 흔들어 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 딱 지나니까 분리가 되네요. 우유랑 단백질 파우더랑. 먹어도 상관없겠지? 이번에 저기 떠위가 비행하면서 어디 독일이었나? 아무래도 거기서 저기 마트에 샀다고 하는데. 보통 한 번씩 그 편의점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요즘 팔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저기 먹고 나면 무조건 오줌에 거품 막 나오더라고요.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. 자, 지금은 아침 8시. 제가 태국에 점차가 한 지 6개월, 거의 반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온 이유 자체도 떠위가 비행을 여기 자주 왔거든요. 떠위가 그냥 휴가도 오지만 비행도 여기 자주 오니까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쿤도 자체도 떠위가 여기 태국에 오면 뭐 보면 숙소가 있거든요. 거기랑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정한 게 내가 사는 곳, 그리고 태국에 결정을 한 건데 근데 지금 반년이 다가가는 시점까지 단 한 번도 비행을 안 왔습니다. 근데 오늘 드디어 비행을 왔네요. 자, 오랜만에 도착했습니다. 추억이 많은 곳인데. 도착했네요. 버스. 정말 유튜브에는 수많은 커플 유튜버들 진짜 많잖아요. 보통 대부분이 전원 유튜브 분들 그냥 유튜브 막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기존에 그 전부터 직업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유튜브를 같이 또 하면서 또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또 준비하던 또 순무원이 탁 되는 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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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가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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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야 다이어트 하지? 아니요. 너무 좋지? 정말 좋지? 직원과 친구 너무 좋지? 네. 너무 좋지? 요즘 왜 이렇게 다이어트 안 받을까? 전부 다이어트 안 받을까?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받을까? 만약에 한국 탈퇴가 필요하면 한국어를 필요하면 한국어를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어는 한국어를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어? 그래서 한국어 탈퇴가 필요해요 약인 마 너무 먹고 싶어 한국어 탈퇴가 필요해요 한국어 탈퇴가 필요해요 동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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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9시 반부터 하는데 딱 열었네요 시간이 동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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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가 셔소님이네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코코아? 뭐라고 해 남기고 이거? 코코아 요즘에 최근 인터넷에 날씨가 되게 보면 체가 먼저 다시 40년도 올라가네요 체가 로버가 짭삭해요 체가 와 와 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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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체가 이거는 보이시죠 원액인데? 응 네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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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 엽 엽 어쩐지 이걸 생각하고 있진 않게 만든 거구나 저번에는 엔 서로 넌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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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들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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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역 inconvional 범인리 그녀는 그렇듯 뇌 해 뭐 그는 그녀는 그는 그는 마사지, Thai 마사지 뭐지? 비즈니스는 좋은데? 타이입니다 많이 타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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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고구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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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될까요? 그래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저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오케이 지금은 밥 먹고 숙소 들어가면 되긴 한데 절에 공양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원래 너희가 절에 가고 그러진 않은데 평소에 제가 도큐멘을 잃어버렸어요 제메 그 도큐멘 만약에 제가 잘못 전체할 수 없으면 지금 그러지는 않으면 전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도큐멘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도큐멘을 완료 그래서 전체는 저의 도큐멘을 잃어버렸어요 깜짝 많이 우리 부따가 이랬어 그래서 너는 타일랜드에 가야 돼 여기 완전 후웨이꽝 야시앙이 있는데 이곳은 후웨이꽝 템포입니다 와 이런 데가 처음 알았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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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패 하하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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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 3 부다 있는데 어디 보통 뭐 좀 다르긴 하네 근데 뭐 엘로패 맞나요? 롱이 필요한 것만 필요하다고 그리고 롱이 필요한 것만 필요하면 여기가 뭐지 이곳은 우리 부따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필요해요 이곳은 우리 부따가 이곳은 이곳은 아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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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소라 아요 소라 아 그 절이랑 우리나라 절이랑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든가 저도 이제 군대에서 때는 법당을 좀 다녔기 때문에 법당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길게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뭔가 그 다 정해진 시간 끝나고 다시 이제 이제 법당 같은 경우는 약간 있어도 되는 약간 그런게 있어가지고 인병까지는 법당이 열심히 다녔기고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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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간이 다섯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또 한숨 잤거든요 한 열두시나 한시였던가 뭐 자가지고 한 네시쯤에 일어나고 어 지금 또 저녁도 좀 먹고 뭐 이것 좀 사러 이제 또 나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승무원 정말 합격 바로 시켜준다고 해도 절대 못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잠깐 자고 최소 자정에는 또 들어와서 잠을 또 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예민해 가지고 이 정도면 아마 다음날 또 출근하는 새벽까지 아마 잠을 못 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체질이라서 수면 부족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지 않을까 예 예전에 그 주야 이교대 막 할 때 1년 일에도 정말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항상 그 주야가 바뀌는 그 2, 3일 동안은 정말 잠자고 잠 잔 거 같지도 않고 길게 잠도 못 자고 3시간 잠이면 무조건 일어나고 버스에서 진짜 와 너무 힘들었는데 또야 그럴거면 택시를 타지 흥미로우니 하하하하하 이 하하하하 샴푸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유! 롯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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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스럽구만 롯다스 30주년 기념 롯다스 30주년 기념 박서준 박서준 They like a 코리아 액터 공유가 famous 롯다스 30주년 기념 이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 과자인게 여기서 이거 먹어봐야겠다 야... 태국까지 진출했네 대추 이게 중동의 탕후루라고 굉장히 단 대추에요 이게 약간 단감처럼 말려가지고 그냥 먹자마자 단맛이 확 올라오는거거든요 이게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나? 중동사람들 당뇨가 굉장히 많답니다 요거 많이 먹어가지고 야... 리콘도는 진짜 5년 전에 그때도 분양하더니 아직까지 다 안나갔나보네 계속 분양중이네 어... 파타야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여기 있는 중국인 오는 중국인 오는 중국인 오는 중국인 오는 중국인 오는 중국인 이거 좀 더 즐기고 흠.. 내가 дал στη 한일 오.. 남해직 동아리 남해직 하삐 하삐 아 카오자이 카오자이 고구마카 자 가자 아 또 배고프다 자 오늘 저녁은 카오또샤입니다 저희가 자주 오는 곳인데 오늘은 저기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는 아니네 어 여기 앉을까? 태국 음식과 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여기 오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TV에 축구를 틀어줘요 손님님 연기할 때 여차 좋았습니다 이 가게는 저기 푹밥뽕커리를 팔아가지고 아 이게 제일 맛있어요 가격이 좀 제일 나가긴 한데 요즘에 푹밥뽕커를 파는데가 진짜 작게 어렵기 때문에 네 롱이 롱이 에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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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그 에그 하ło이 바탈 수컴비는 하로이 젠로 이야기는거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Thailand, 다른 나라에서 그냥 더 que not much 아니면 그냥 더 오래 지시로 가야 되나? 더 오래가올게 더 오래가올게 더 오래가올게 더 오래가올게 24시간은 충분하죠? 네, 근데 더 많이 있다면 더 좋죠 원투 술리먹을 맞춰요? 네 저희는 일을 끝냈어요 다시 돌아가고 잠을때만요 이제 6시간 정도는 안가고 저희는 일을 떠나면 다른 사람은 더 잠을때만요 네? 방콕의 아침 6시 뷰 입니다. 차들도 바쁘게 움직이네요. 일단은 떠이는 지금 잠을 조금 잘 샀긴 했는데 와 저같은 경우는 오늘 일을 한다? 불가능 진짜 쉽지가 않네요 잠을 잔다는 게 평소에 잠자지 않는 그런 패턴이 잠을 잔다. 여행을 한다. 이럴 때까지까지까지 일찍 한 번 더 자고 싶어요. 이럴 때까지까지 예전에는 연기들이 높아진 것 같아요. 이럴 때까지 다가오는 중간에 감사드립니다. 이럴 때까지 다가오는 중간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